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국가 예산을 정하며 이것이 올바르게 쓰이는지 확인하고 정부를 감시하는 일을 합니다 국회는 그 위상에 맞게 약 10만평 여의도 면적의 9분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아주 웅장합니다 국회의 주인은 여러분, 국민입니다 언제라도 찾아와 둘러볼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국회 건물들과 곳곳에 숨겨진 다양한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볼까요? 국가 sự التعاف한 국가의 주인은 여러분, 국민은 여러분, 국민은 여러분을 함께 살펴봅니다 국가의 주인은 여러분 국가의 주인은 여러분